그럼 지금부터 ids 를 이용해서 우리 MySQL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파트에 id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ids 를 제어할 수 있는 콘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instanc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컴퓨터를 빌려서 거기 설치까지 해주는 것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제가 오픈 튜토리얼스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샘플로 하나 갖다 놨고요 우리도 한번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ds 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여러 개의 주요한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빌려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는 mysql 를 사용할 겁니다 이때의 ids 프리티어에 적용되는 옵션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프리티어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보니까 어로라 라고 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프리티어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제공을 하나 보네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mysql 데이터베이스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db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 컴퓨터의 사양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프리티어라는 옵션을 체크하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프리티어가 아닌 제품들은 사양의 컴퓨터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AWS, IDS는 현 시점에서 마이크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CPU는 하나고 1GB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컴퓨터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만으로도 뭐랄까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이것보다 더 비싼 걸로 시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양을 더 윗당, 더 위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 5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비싼 컴퓨터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AZ 배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AZ는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해서 AWS의 region, 지역에는 2개에서 3개의 가용성 지역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파괴가 돼도 다른 건물은 멀쩡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AZ 배포에서 다른 영역의 복제범 만들기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컴퓨터가 서로 다른 가용성 지역의 생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이 두 개의 건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모두 저장이 되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쓰다가 얘가 사고로 완전히 완파가 되면 자동으로 이쪽에 있는 다른 가용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의 유시를 막고 서비스의 중지를 막는 것이 바로 다중 AZ 배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얘의 단점은 비용이 두 배로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요? 컴퓨터가 두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안전함이 중요한지 비용이 중요한지를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프리티어만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범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선택을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좀 바꿔놓을게요 여기에 스토리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범용이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WS는 현재 새로 만드는 인스턴스들은 SSD만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형식도 제공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범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렴한 저장장치예요 그럼 뭐가 나쁘겠어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최소 20GB에서 최대 16,000GB까지 여러분이 저장장치를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량이 커지면 이 밑에 있는 월별 추정요금의 값이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스턴스의 유형이고요 컴퓨터 사양이고 두 번째는 저장장치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장치의 용량이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용량이 클수록 저장장치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범용 SSD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속도는 거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IOPS라고 하는 것에서 IOPS는 IO는 Input Output입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쓸 때 초당 얼마나 작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닝된 IOPS는 더 비싸요 범용보다 대신에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범용의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이 저장장치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프로비저닝된 IOPS에서는 용량 따로 그리고 속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 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IOPS라는 것을 1000부터 이게 4만 까지인가 그럴거에요 일시 100, 1000, 40,000 IOPS 까지 그럼 얘는 800 까지에요 완전히 연동이 안되는 건 아니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별도로 저장장치의 용량과 성능에 대한 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800기가의 40,000 IOPS라는 속도를 여러분이 세팅을 하면 한 달에 여러분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9,800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게 잡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기너이시기 때문에 프로비저닝된 IOPS 하지 마시고 범용 SSD를 선택하셔서 작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db인스턴스 식별자는 여기 우리가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면 각각의 인스턴스 이름이 필요할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위한 부분인데 저는 aws2ids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마스터 사용자 이름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 사용자에 대한 이름을 적는 거고요 저는 ego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asteramo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저는 egoing 111111 egoing 111111 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적었어요 이런 비밀번호 쓰시면 안 되겠죠 다음 단계로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도 살펴보겠습니다